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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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난 나잘난 왔다 마리오가 오늘따라 힘이 쭉 빠져있는 것을 마리지가 엄청 잘난 척하는 것을 오늘의 잘난 척전 마리오의 동생 마리지를 이용해서 마리지 조일랜드 친구들 괴롭히 마리지 나와오라 마리지 아니 나잘난 더잘난 또 이 마리지의 꽃가루 공격이 받고 싶은 건가? 자꾸 이렇게 나오면 섭섭하단 마리오가 아니라 섭섭하단 마리지 마리오보단 마리지 얘가 조일랜드 보안관이 되는 게 어떤가 해서 조일랜드는 마리오가 잘 지키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마리오는 꽃가루 공격도 없고 맨날 당하기만 하고 너무 약한 것 같아 맞아 맞아 아까 보니까 마리지의 꽃가루 공격 정말 대단하던데 아무튼 우리도 네가 있다면 조일랜드를 공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맞아 맞아 조일랜드 친구들도 마리지를 엄청 좋아해서 서로 부하한다고 할걸 부하? 대단하던데 마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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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마리오 앞으로 여기는 내가 맞겠어 마리지 그건 아닌데 와와와와 오늘의 잘난 작전 성공 예감 마리지 정신 차리란 마리오 됐고 도완관은 대장이 아니라 됐고 떠나지 않겠다면 내가 맛을 보여주지 마리오 각오해 야, 차 마리지! 마리오 왜 이러냔 마리오 ě 마리지 마리지 진정하란 마리오 어? 이러지 마! 어? 뭐야? 친구들이 위험할 때 번개맨이 간다! 번개맨이 간다! 친구들! 하나씩 번개맨을 부르자! 아니야 아니야 하나 둘 셋! 번개맨! 안 돼 안 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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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